가고 있어, 널 만나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오빠 같아, 조금만 기다려줘 이만이 내 과반이 갈 품에 안을게 생각보다 스케일이 진짜 크네요 수수하게 리얼리 찢는 줄 알았거든요 네, 둘, 셋 드라마 1 연수 출신 빨리 와! 다들 빨리 와! 말끝한 사람 오세요 말끝한 사람! 네! 마지막에 오는 사람 휴게소에서 밥 싸기 난 아니다 제가 아까 그랬거든요 오늘 재밌는 드라마 엄지 밥 산다 엄지야, 밥 산다 막내가 쳐주는 밥을 먹다니 진짜 마이크도 안 쌌어? 대박 엄지야 와라 네, 여러분 오늘 연습실 씬 지금 찍으면 되는 거고요 연습실 씬 테이크 1 여섯 분 모으셨기 때문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, 우리가 왜 여기 있지? 왜 그러지? 말하시는 것도 찍으시는 거야 이제 떠나볼까요? 아 진짜? 뭘 하면 되죠? 우리의 오늘부터 우리는? 주부의 여행이 시작이 되고요 기계적인 리액션 정말요? Vinmi 와, 맞습니다 식사는 현장에서 전부 게임 등 시원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게임 또 잘하지 자전차는 한 대가 제공이 되고요 오늘은 운전하시는 분이 차 키를 받아가시면 될 거예요 와 귀여워 진짜 운전하다 뭐냐 와 멋있다 진짜 귀엽다 너무 귀엽다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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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아니 가끔 저희 부르기 귀찮을 때 그거 한 번 눌러요 은율아 전자적 안전벨트 움직이면 안 되고요? 네 매지 않으시면 방송 안 나와요? 나 안전벨트 이미 멘는데? 나 안전벨트 맸어 전에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한 게 돼요 오호 저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이 계속 찍어야 될 받는 사람이 계속 찍어야 될 시작이 바라네 시작이 바라네 넵 찬하게 찍어줘 저희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떠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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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자 여러분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차 타고 갈 거거든요 자 여러분 기분 좋은 날 웅은! 여러분! 타세요! 여러분 타세요! 제가 운전할게요. 어머 이게 이렇게 울리는 거구나. 어우 진짜 깜짝이야. 여러분 배고파! 배고파! 저 여기 탈게요. 어? 어? 여기가 카메라 안 펴서 있어. 여기 카메라 짬구나? 안녕! 안녕! 여기 거의 예린 언니 컷이네? 여기 움직.. 어? 다 나온다! 여기가 다 나온다. 여기 너도 나온다. 완전. 여기 가는 길 난 진짜. 너는 잘 안 나오고 뭔가 행동하는 건 보여. 우와 대박! 와 진짜 우리끼리 간다니.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나는 촬영 느낌 안 나고 좋다. 맞아 맞아. 안녕! 벨트 말세요 여러분!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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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근데 우리.. 뭐야? 여섯이서만 차 탄 건 진짜 처음이다. 어? 어? 현실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게? 어쩐지 그림이 좀 되게 새로운.. 진짜.. 정말 놀랐다! 진짜.. 가다 잠들어도 리얼이지? 리얼이지. 제가 최대한 앉아볼게요 여러분! 그러면 앉아볼게요. 잠다고 말이 돼? 미안해요. 난 좀 잘게. 말이 돼요? 지금 난 저 미러.. 우리 함께 참아보아요. 저 미러를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미러로 보이는 수원 언니. 미러? 저 눈을 보고 잘 수가 없어요. 나도 언니랑 자꾸 눈을 마저친다고. 온전한 사람을 너무 믿으니까 잘 수 있는 이 편안한.. 멍멍멍멍.. 멍멍멍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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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.. 멍멍멍.. 어? 에리님 하이. 아 뭐야? 왜 쳐진 집? 자꾸 했었는데 갑자기 화면 내 얼굴이 기능이 있네? 응? 이래는 좀.. 내가 그 모습이 그냥.. 나 방금 은하코도 잡고.. 제코요? 잡혔어! 그걸 왜 잡으셨습니까? 여러분 종아리는 제이의 심장이래요. 아 진짜? 야 우린 보면 왜 이렇게 제이의 심장이 많이.. 발바닥도 제이의 심장.. 발바닥도 제이의 심장이라 그러지.. 손도.. 손바닥도 제이의 심장이라 그러지.. 그 바다의 인삼은 뭐지? 바다의 인삼? 바다의 인삼? 잠복 아니야? 약간 미역 이런 거 아니야? 아 바다의.. 그러니까 고초 이런 거였던 거 같기도.. 해파리? 나는 이렇게.. 나 해삼. 언니 3자 라인 맞췄죠? 아 약간 뭔가 그럴 거 같았어. 나 해삼. 전복은 3삼 정도 가져야 되니까 인삼은 아닌 거 같고.. 미역! 난 미역! 예린 언니 정답입니다. 바다의 인삼을 뜻하는 해삼이라고 부르는 거래요. 아싸 뭔가.. 바다 문제를 내가 맞추지 못하다니? 뭔가 그럴 거 같았어. 근데 바다의 인삼이라고 치면 굴도 나와. 아 굴이 맛있겠다. 갑자기 요즘에 해산물이 너무 좋아요. 저 원래 회보다는 고기파였는데.. 야 뭐지야 나도다? 나 요즘에 쭈꾸미랑 이런 게 있어. 나는.. 나는 자꾸 회가 생각나. 회랑 맞고. 근데 우리.. 아무도 없으니까 진짜 너무 사적인 일이야. 우리 쭈꾸미 여행 가는 분위기를.. 언니! 언니와 신비 운전해 주셔서 고마워요. 고마워요. 파이팅 하세요. 다 같이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! 저기 있지 코 있는 거 봐. 이거 바로 트리몬 씨의 짐캐리. 우리 트리몬 씨의 짐캐리야. 우린 짐캐리야 짐캐리. 짐캐리. 안녕히 가세요. 전 짐캐리에요. 이제 여기 저춘택을 가면 벽이 나오는 거야. 이게 다 세트장이었던 거야. 아 너무 귀여워. 우리 어떻게 하면 방송에 나갈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? 우와 여행 설렌다. 근데 원래.. 아니 우리 가면 뭐 할까 이런 얘기 좀 할까? 아 그래도 좋아요. 우리 가면 뭐 할까? 우리 휴게소 와서 뭐 먹지? 아 근데 너무 배고파서 나 휴게소 너무 배고파. 휴게소에서 간식 말고 밥. 어 나도 밥 먹어야 돼 밥. 나도 밥 먹고. 나 약간 뜨끈한 국밥만큼은 먹고 싶어. 야 간식은 약간 배를 간지럽히는 거야. 맞아 맞아. 휴게소는 라면 아니냐? 저는 약간 우동도 느낌이 있고. 나 우동 먹고 싶어. 약간 라면은 좀 저녁에 먹고 싶은 느낌. 나 완전 약간 비빔밥 이런 거야. 나 휴게소 맛집 저장해놨다? 휴게소 맛집은? 언니는 휴게소 여행도 가게? 아니 그런 거 있잖아. 막 이 휴게소에는 이게 맛있어요. 이런 거. 근데 세상에 휴게소가 너무 많잖아. 맞아. 뭐 약간 이제. 이제 자니? 안 자요. 얘기거리가 떨어졌어. 말이 없어졌을 텐데. 나 살아있어. 예빈이 사? 어. 거의 다 왔다. 진짜요? 그러면 한 번 남았어요.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. 이거 뭐야? 안 들어. 많이 안 들어 봤어. 난 이거 너무 좋아. 이거 딱 그 엄지가 뮤비 같은 데서 비행기 달리는 장면 엄청 떠올라. 찾을 곳이. 찾을 곳이 없는데? 맞아. 맞아. 노래할 때. 이거는 아마 다 만들진 않을 수 있을 거야. 아 그래? 괜찮니? 우와 고생했어요 언니. 고생했어요. 언니 진짜. 베스트 드라이버 진짜. 베스트 드라이버 진짜. 아니 가리지 마세요. 왔다 휴게소. 휴게소다. 왔다. 잘 잤어? 아니요. 귀여워. 저 계속 떠들어서 다했죠? 아니 다 들었어. 나 다 들었어. 구구구구. 자 내립시. 내립시. 내려와. 가자. 나 마이크 안 찾다. 요자가 닫고 내릴게. 문을 닫고. 가자. 우리 별로 안 춥네. 아 아니 내 바람이 좀 불해. 괜찮아. 난 아직 젊고. 왜 안 입어. 저 아직 젊거든요. 저 아직 23살이라서. 먹자 뭐 먹자 배고파요 네! 돈까스! 아 게임 말고 밥 먹어요? 돈까스 막 시작부터 이렇게 가나요? 게임을 하나씩 해서 밥 한 주 이상이 성공하시면 메뉴 선택권을 구제해 드릴 거예요 네! 네? 음식을 두 개만 시켜요? 세 개를 다 이기시면 저희 음식 강좌 1인 1 메뉴인데 1인 1 메뉴가 아니야 1인 1 메뉴의 일을 더한 게 하나씩 일단 해보자 일단 쓰긴 하죠 우리 다 이겨보자고 우리 게임할 수 있잖아 화이팅! 밥은 제대로 먹자 첫 번째 게임은 제작진을 이겨라 와! 이건 기운이잖아 이건 실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세 분이! 일단 너랑 가야 돼 난 안 돼 소화할게요 난 따라가 항상 참 참 아 왜 그러세요? 아 왜 그러세요? 얘들아 정색하지 마 참 참 참 참 오! 느리시면 안 돼요 근데 참 참 참 하셔 참 참 여섯 명 다 시도하고 세 명 성공하는 거예요? 응 그러면 저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차 한 명 성공한 거야? 네 자 내가 또 여섯 명 다 성공 간다 네 참 참 참 참 참 아니 은하 틀릴 줄 알았어 은하 틀릴 줄 알았어 은하 틀릴 줄 알았어 그냥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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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 다들 참 참 참 참 으아악 한 명 더 이거 다 극적이게 해야 돼 한 명 더 한 명 더 우아악 성공 성공 다 해봐도 됐나요? 먹으러 그럼 메뉴 일단 하나 한 것 같죠? 두 개 두 개 두 개 메뉴 두 개를 얻은 거야? 어 좋다 아 너무 웃겨 근데 우리 원래 한 8개 시켜 먹는 거 아니야? 여섯 명 다 오는 거 설마 다음 게임 문장 만들기 드리겠습니다 아 문장 만들기 문장 아 네 아 너무 쉽네요 어 돌아가자 네 오늘은 바람이 참 차서 모래성을 가기에 좋은 것 같은데 사탕 하나 물고 일기장을 쓰고 싶습니다 오 됐다 저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나중에 미래에 세상에 저 혼자 남는다면은 속도가 좀 많이 느려질 것 같아서 발자국을 좀 천천히 걷고 싶어요 어 뭐라는 거야? 예린어! 예린어!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담이 된다고? 잠깐만 내 마법엔 비밀이 있는데 기억을 기적처럼 시작시킬 수 있는 비밀이에요 선생님이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언니 첫사랑이야 나의 첫사랑은 나 땡말이야? 창기가 났는데 미소가 정말 예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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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잖아! 약속을 했어 이 사랑을 불기로 첫사랑이 너무 추겠네 너무 어렵다 여자친구 가사 같다 여자친구 가사 같다 그러네 안개가 가득한 이 편행 안개가 가득한 이 평양선에서 운명처럼 우린 만나 그림자 뒤에 숨어 물거품처럼 사라질까 우리 가사 같다 여자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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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사 같다 곡 하나 나왔다 근데 이거 죄송한데 순대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 나머지 이거 어디야? 아니요 젠장 젠장 발이중 같다 순대 안에 들어있는 거는 갈까요? 하나 아나운서 아나운서 게임이 뭐죠? 간장 공장 그거? 알겠습니다 이것도 세 명인가요? 시작! 도토리가 문을 도로록 드르륵 드르륵 열었는가 도르륵 드르륵 드르륵 열었는가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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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까지 안 될 수도 있겠는데? 우와 나 진짜 못 찾았다 이거 진짜 틀림산다 순천공작창 죄송합니다 ambigu 이거 할 수 있겠다 복시낭콩 장소에 막봅 된 딱도탄 딱 또탕 소리lyn 얼굴에 천경을 낳는 현실 times 다utto탄 땅떡탄 이거 할 수 있다 봄 꿀밤 단 꿀밤 약근하썰 약근하썰 이 시력이 안 stitches 저 잠깐 눈이 자, 다시 못해도 돼요? 이거는 시력 너무 자연스러워 봄 꿀밤, 딴 꿀밤, 가을 꿀밤, 안 딴 꿀밤 9개요 8개 4개월 때 하셨어요 적다 적어? 다음 게임을 주실 건가 봐 희 persuaded 너무 그거... 그것이다 아량이 넓으시다 나량이 넓으셔 그것이로 나 아 그럼 메뉴 추가익득 아 순대 대 순대 먹고 싶다 할머니가 저랑 비닐 딱 열어서 순대 잘라주잖아 저희가 기억해 퀴즈를 준비했어요 기억해? 기억해? 여먹으실 얘기하셨던 거를 아끼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엄지 씨가 할 줄 알아서 엄지 씨는 제외하고 원래 이런 거 당사자도 기억 못하는데요 내가 옆에 있던 사람으로서 내가 맞춰보겠습니다 햇빛이 나 왜 이렇게 세냐 이거를 맞추시면 9개 드신다고 했죠? 간식 가지고 아니야 2인 1 해서 라면 해서 먹을 수도 있어 어머어머어머 이거 엄지도 모르겠다 2016년 갖고 오시면 어떡해요 지금이 2020년도인데 2016년 여자친구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인터뷰에서 엄지에게 언니들이란 이라는 질문에 엄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? 이게 단어예요? 아니 길게 문장으로 얘기하나 단어래 단어? 얘 뭔가 길게 투머칩 토커처럼 얘기했을 것 같아 맞아 맞아 아니야 그게 새로운 걸 말했을 거야 단어니까 문제를 낼 수 같아 근데 단어 운동화 어? 그거 어 맞아 운동화 뭔가 누가 웃었는데? 날개 날개 나 신발 했었거든 구름 아니 왜 가져 우리 둘 다 나왔어 야 우리 둘 다 나왔어 나 구름 근데 이게 너무 애견해 힌트 없어요 힌트? 엄지씨가 얘도 기억나는 거 같은데 제가 근데 이게 맞아요? 너 치사하다 아니 이렇게 이불 다 막아 얘도 모르는데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아 제가 봐도 돼요?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요 약간 특이한 거구나 기발한 거구나 야 힌트를 줘봐 나는 유니콘이 아니야 제가 몸으로 말해요를 힌트 한번 줘볼게요 오 오 아 그게 딱 가만 있구나 인내심을 갖고 봐요 한 번에 맞추지 말고 언니랑 내가 맞춰야 돼 어 나 알겠다 세 개다 세 개 바코드 야 무한리필 이런 건가 보다 야 빨리 해 빨리 해 아 나 이거 알 거 같아 아니야 은하 씨도 빨리 해 리필이요 무한리필 아 둘 명이다 나 리필 나 저는 리필 갈게요 리필 리필이다 아 왜 리필이야? 야 리필 뭐야? 한 번 더 채워주니까 라면서 와 와 역시 너 모모나가 너무 잘해 진짜 안 했어 나 나랑 한 팀 갈래? 언니가 잘 맞춘 리필 두 명이다 난 생각도 못 했어 아 근데 이거 약간 좀 어려웠다 근데 진짜 너무 아름답게 친절하시다 우리 이렇게 진짜 어 얼굴을 세워 마음 아프게 저 왜 감사해요 칠 수 있는데 아 아 이거 점점 가요 하하 하수해 주시겠다 하수해 주시겠다 근데 얼굴이 타올로도 있어요 너무 뜨거워 타올라 좋아 가자 가자 와 가도 돼요? 네 나 우동 네? 나 만두를 먹고 싶어 와 야 여기 돈까스 맛집이라고 진심이야 밥 먹자 여러분 여기는 지나치죠?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진심이야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고 싶어? 밥 먹자 밥 먹자 각자 메뉴 하나씩 고르고 어 일단 하나씩 고르고 같이 먹을 거를 골라보자 어 어 우와 우와 무인 판매기도 있어 언니 야 여기 칠돈 진짜 맛있다고 칠돈 아 저 칠돈 맛있겠다 와 매콤 차도르도 맛있겠다 너무 오마하지 않아요? 나는 이렇게 먹자 저도 저 김치 군림 만들 이거 먹을래? 내가 그냥 먹자 우리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저희 마음이 많았어요 우리 다 골랐으니까 여기서 눌러 거기만 고르면 돼요 유즈만 고르고 아니면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우리 진짜 진지하다 이거 진짜 진지하다 이렇게 이렇게 그럼 우리 이거 먹자 왜냐면 이거 다 약간 동물이 있으니까 도덕 선제? 응 아 여기야 아 미안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도덕 선제? 얘들아 이거 들고 치면 돼 아 여기 옛날에 온 적 있어 여기 흑에서 이거 들고 치면 된다 여기 옛날에 온 적 있는 거 같은데? 나 도덕 선제 괜찮고 나 이것도 괜찮고 다 괜찮아 그럼 잣들깨 순두부 먹을래요? 잣들깨 순두부? 잣들깨 순두부? 정말? 여러분 진짜 미안해요 김치찌개 바꿀게요 너 뭔데? 도덕 선제 비비빔밥 이 변덕이 뭔가 나 만두국수도 괜찮아 그럼 우동 빼고 만두국수도 갖다 아 그래? 잠깐만요 가자 했다 다 잘랐다 이 뭔가 영광스러운 장면을 아 뭐야 여기가 아닌가? 이거 저희가 첫 식사를 이렇게 맛있게 하면은 아마 첫 식사를 맛있게 하면은 아마 남은 촬영이 굉장히 승찰빼 야 여러 개가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짱 많이 나왔어 이렇게 길게 나왔어 우리가 가장 진지할 때였다 자 카드 언니 카드 카드는 안 드려 카드는 안 드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무기 잡아요? 손이 세게 아주 많이 우와 신어 와 진짜 맛있겠다 라면 시킨다 라면 먹은 사람 라면 나 라면 먹은 사람이네 라면 먹은 사람이네 어 뭐야 다 됐다 언니 라면이에요? 언니 써먹는 게 편하다 응 여기 이게 진짜 맞아 집이라고 아 그래요? 먼저 쌀까 우리도? 그래요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게 뭔가 되는 거죠? 저희 게임한 거죠? 제 거 아직 안 나 빼는 게 낫겠다 인사트 들어와 주세요 아 너무 뜨거워 진짜 푸짐해 와 우리 진짜 저희 이렇게 아 맛있겠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거의 거져두셨어 팬분들은 우리가 잘 먹는 게 좋을 거야 맞아 음 아 근데 약간 이거 만드피만 없는 맛이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냥 구수해요 내가 들깨를 진짜 좋아하거든 들깨를 먹으면 잠이 들게 음 음 어머나 근데 약간 이색적인 이색적인 메뉴 아니에요? 나 약간 들깨 순두부는 처음인데? 맛있다 응 우리가 이거 하고 오일만 오일만 음 음 그냥 먹고 칼로리 통화하러 가면 돼 아니 하루의 시작이 너무 완벽한데? 그러니까 근데 우리만 먹어서 그러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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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죄송해요 저희 여섯 명이서 할 얘기 있단 말이에요 빨리 먹어주세요 잠깐 자리 좀 피해주세요 여기 밥 진짜 빨리 나와요 아 저 여섯 명이서 할 얘기 있는데 와 진짜 맛있어 돈가스 아 나는 마음이 불편해서 더 이상 못 먹겠다 스태프분들이 안 드신다면 나도 안 먹을래 그럼 한입 해도 돼요? 네 그럼 한입 할게요 어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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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다 먹었다 우와 하 어우 야 폴라로울드 찍어달란다 내가 찍어줘야겠다 멋있어 모델같죠? 앉아 있어봐 자 하나둘셋 해볼게 야 너무 잘나오는 거 같은데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십시오 야 나 잘 찍은 거 같아 전 떠나갔습니다 신비야 어디 가 기분 안 탱 더 찍어줘 거기 연예인인가 봐요 여기서 연예인이 왔나 봐 거기 연예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래요 그런 거 같았어요 자 시작한다 하나 둘 셋 신비야 야 잠깐만 야 진짜 한 번만 봐봐 야 빨리 이 사진 진짜 못 찍어요 아니야 이거 안 보지 이거 내가 가져야겠다 이게 오늘의 베스트 컷 이게 오늘의 베스트샷이다 23년 인생 살면서 저거까지 못 찍은 걸 처음 봤어요 아니야 네가 이상했던 거야 다들 입술이 하나도 안 지워졌다 내가 언니 진짜 예쁘게 지워졌는데 이거 내가 가질래 이거 베스트 컷이다 이거 진짜 대박이야 나 조금만 나오면 보여줄게 이렇게 나왔어 가봐 가봐 이거 다 먹었나? 다? 가자 응 다 먹었지 이번 주 식사 다 하셨어요? 네 저희가 첫 시즌 첫 식사를 기념해서 농담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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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너무 멋있다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여기서 몰아가게 제가 한 번 이거 까나리인지 먹어볼게요 아 까나리 아 까나리 가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제 잘생 book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우리 이거 틈어야 하는데 감사하 kung 어우, 근데... 야, 너 놓치면 큰일이야! 언니, 저 지금 드디어 한 걸음 걸었어요! 일루... 난 있잖아... 너무 좋아... 자, 여러분 출발! 출발! 이건 뭐예요? 성공해야 탈 수 있는 거예요? 뭐라도 되겠지? 저 그리한다고! 저 그리한다고! 야, 얘 왜 이래! 애폭취했어! 일상평 끝까지! 파이팅! 진 팀이 마지막에 방을 모르는 걸로... 출발, 출발! 저희 배드민턴 추러 갈게요, 다들! 저희 카메라 위치 맞출게요! 저희 출발게요! 됐어, 됐어! 주세요! 기대가וץ!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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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.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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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.. 조금만 기다려줘 소원의 힘을 갈아입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그리함을 끄고 더 뉴배끈의 힘을 끄고 시키고 오늘의 미니컬이 라운드가 너, нить 우리에서 우리 아니다 노래 엣진